차가 안오잖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쭉 찍을래 쭉 찍는다고? 어차피 이렇게 마신걸 비와서 다 떨어졌나? 여기 마을 저도 찍어요 오늘 50km로 마을 주민보호구간 노인보호구간 노인보호구간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좀 노인보호구간 완전 대놓고 노인보호구간 시골은 그런게 많더라구요 50km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39km에요 60km에 가속하지않고 60km에 가속하지않고 가속하지않고 벚꽃이 아직 안팼네 여기는 없네 원래 양쪽에서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보관입니다 60km 가면 딱질댄다는 소리지 바다에서 건져놓은 빨간거 바다리에서 건져놓은거에요 바다리에서 건져놓은거에요 전복하고 이렇게 양식 알죠 어문들 잠이 여기 뽀뽀필때 와 그러시면 오늘은 그만 고정형 이동식 단속 보관은 가속하지않고 여기가 뽀뽀길인데 앞편은 4월이나 5월쯤 집중 사장 파악 바로 가속하지않고 바다리에서 띠